네 안녕하세요 우주TV의 우주입니다 자 오늘 브롬스타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야외 촬영 중이거든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플레이를 했고 마라빠빠방 자 듀오입니다 듀오 자 비로 자라거든요 네 비가 쎄거든요 아 살짝살짝 렉걸리죠 아 렉걸립니다 아 렉걸려요 아 너무 아 아 렉걸려요 아 렉걸립니다 자 렉걸립니다 자 먹어보시고 오케이 빨리요 어 저 다이너마이트 있죠 잡을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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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크북 3개 다 됐고 아 렉걸립니다 아 렉걸붕 걸려서 아 렉걸붕 아 렉걸붕 아 렉걸붕 아 렉걸붕 아 렉걸붕 오오옙옆 옆에는 칼이ci 두고 일단 already 일단 빠질께 Navgi 빠져 빨리 우리가 이ק랑 decide 한번 공격jaz이트 가 misma 올해 다시 오케이 꼭 아 렉걸붕 나도 칼이 같이 Banana 이번엔 중간에 클로스입니다. 아시겠죠? 2위까지 올렸습니다. 여러분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! 비 좋다! 어! 업그레이드는 하든 안 꼈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아껴서 지금 저 클로스 사야되거든요? 아니 맹독 사야되거든요? 1등까지 노려봅시다. 이거 지금 다 녹음되어 있는 것 맞죠? 자 갑시다. 이번에 설료입니다. 설료! 설료! 결혼을 미친 지시리아. 오오! 잠깐만! 오~~ 저거 팔 비트! 저거! 나 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IoT 지금 이제 비н.. Hate! 싫어하는 것 같은데 цев naked refractividade 간단하게 해야지 어.. 여기다 보고서 못했네? 아 잠시만 했어요 어.. 여기다가 딱 맞춰서 딱 쏘면 돼요 똥칩 뽁 뽁 오케이 어.. 저 혼자서 맨날 어? 혼자서 다.. 다 막 하고 있었는데 어.. 어.. 나만 혼자서 이거 어? 저와 혼자서 1등 노리겠다고 팬들 맨날 죽죠 도린묵이야 도린묵이야 도린묵 나 여기서 찍은 도린묵이야 도린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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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얘들아 2위 2 플레이 그 다음 엠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린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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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린묵